쩜박이는 지금 오는 거고, 삼색이는 떠먹는 거고 저 앞에 배색이는 거두고 아무데든 집 앞에서 먹어서 이거 많이 먹어 여기 매우는 너무 겁이 많아서 여기 매우는 너무 겁이 많아서 여기 매우는 너무 겁이 많아서 멀리서 집 안을 돼 너무 많아 여기 매우 기분이 노는 거고 말하네 모임 손에 손이 들어오면 이곳이 너무 많은데 양주에 이러고 누운 것들을 실망하게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고 아멘 아.. 거기서 집에 사는데.. 벗어서 자니? 벗어서 집에서 자니?? servicios 취재 보니까 히히 난 믿는 건 못 덜 아멘 아기 또 왜 먹어 아기 또 왜 먹어 또 딴 거 둬야 돼 온통이 먹다가 말아 아가 응? 다른 거 둬야 돼? 다른 거 뭐 다른 거 뭐 응? 더 늦게 오는데 열심히 먹어도 아이씨 맛있는 거 같다 네 네 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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